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리아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토세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스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인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오. 그의 통추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데 내 언약의 피로 말며만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뤄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오나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왁께서 그들 위해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여왁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왁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멧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재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왁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스가리아 1장에서 8장까지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성천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고 그리고 약속대로 마침내 성전건축을 완성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스가리아서 1부에 해당하는 말씀이고 오늘부터 살펴볼 9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은 스가리아서의 2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2부가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2부는 하나님께서 성전건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눈뜨기를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앞으로 이 말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9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은 앞으로 이 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들이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리아 9장 말씀 가운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말씀이 있죠. 그리고 스가리아 서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셨죠? 언제 우리가 가장 많이 읽죠? 종료주일에 이 말씀을 많이 읽죠. 나기를 타고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호산나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했던 그 장면을 기억하세요? 복음서에 적혀져 있는 이 말씀의 부분이 바로 스가리아 서의 9장 9절 말씀의 예언을 바탕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왕이 계세요. 그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방법인데요. 어떻게 오셨냐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반드시 악한 심판을 악한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한 가지의 법칙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심판이 뒤따라요. 죄가 다 사라지는 심판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공의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것도 공의는 심판합니다. 오늘 말씀은 보면 심판을 받는 여러 지역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두로입니다. 두로에 대해서는 유독 2절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두로가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두로와 시돈에도 이 말이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클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왔두다. 말씀처럼 두로는 지혜로운 나라였습니다. 두로는 주변국들에 비해서 아주 작은 나라였지만 누구도 함부로 침략할 수 없는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아수르의 5년 동안의 공격에서도 아무렇지 않았고 바벨로는 이 두로를 점령하기 위해서 13년 동안이나 공격했지만 두로를 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두로는 완전히 그 요새가 아주 강철 요새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두로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셨고 두로를 정말 심판하시고 그 두로의 멸망을 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들이 나라들이 무서워하고 함께 두로와 같이 멸망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받고 모든 이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왕이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심판이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심판할 것이 믿어지세요? 심판할 것은 믿어지는데 기쁨과 소망이 아니라 두려우면 큰일입니다. 두렵다면 이유는 분명하죠. 예수님이 왕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왕인지를 우리가 잘 살피며 살아야 됩니다. 2주 전부터 수요 예배를 우리가 특별하게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감리교 영적 부흥을 위한 온라인 연합집회 온앤온이 부강 감리교회라는 곳에서 녹화를 했고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목사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사역했던 곳이 바로 그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데 제가 목사안수 받았던 2008년 사역을 시작했던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씀을 전하셨던 목사님도 제가 그때 단임 목사님으로 섬기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김상영 목사님과 함께 성도들이 사업장을 개업을 하게 되면 함께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할 때마다 목사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어느 사업장을 가시든지 정말 한결같은 말씀을 전하셨어요.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제목으로 늘 동일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본문이 어느 본문이냐면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에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 제가 다른 설교를 몰라도 사업장 신방 설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겠더라고요. 메시지는 이런 거였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한 것이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사업장에 오시는 모든 손님들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처럼 예수님처럼 대하면 그 사업장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장 신방을 하면 그곳이 어느 곳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때 더 분명하게 깨달았는데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 말씀은 사업장 신방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평생의 제가 매일매일 되새기고 살아야 될 말씀이더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제가 늘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반드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 통치가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그 하나님 나라 세울 때 그 통치가 어디까지 이루어지는지 오늘 말씀은 분명히 전하고 있는데 내가 에브라함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면 10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화평의 나라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샬롬할 때 인사할 때도 안녕하세요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평안에 대한 평화에 대한 의미로 샬롬을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어 원어의 뜻에 보면 샬롬에는 한 가지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저는 뜻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그 의미가 뭐냐면 완전하다라는 뜻이 샬롬 안에는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곳입니다. 완전하신 우리의 주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나라는 완전해요. 그래서 그곳에는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그 완전하신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완전하신 예수님의 통치가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른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뜻이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그 평화와 기쁨을 누리시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그 샬롬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완전한 것처럼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완전한 자로 세워집니다. 그 고백을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골로세서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미니 이 진리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 통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완전한 자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완전한 상태 완벽한 상태 그 자체가 어떤 상태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는 상태가 바로 우리에게 완벽한, 완전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죠. 그 성령이 충만할 때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와 달리 끝까지 성령 충만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예수님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저는 분명한 이유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라고 여기고 살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것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여기는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끝까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길은 그 말씀, 그 말씀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무엇처럼 이루며 살아요? 내 먹을 양식처럼 내 먹을 양식처럼 여기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늘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삶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삶을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세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루노라 내가 내게 값절이나 갚을 것이라 주님께서 내가 오늘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스가리아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성경 어디를 읽어도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루라라는 메시지이죠. 그분의 통치를 받으라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내가 내게 값절이나 갚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요새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요새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환상에서 이미 불성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내병고 환상을 통하여서 모든 우리를 대적한 악한 이들을 다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왕이 계시고 우리 안에 왕이 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그 맡긴 삶의 인생을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표사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9장 하반절에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 내용을 가장 잘 이야기한 부분이 16절인 것 같아요. 그리고 17절 마지막 9절에서는 어찌 그 아름다움이 큰지라고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우리의 인생은요 왕관의 보석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는 9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는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기를 타시나니 나기에 작은 것 곧 나기 새끼니라.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왕으로 살았던 것 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 하나님 내 양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예수님께 하듯 사랑하며 섬기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제가 왕으로 살았던 모든 시간 시간들을 이 시간 분명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아가려고 했던 모든 것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주 앞에 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왕으로 임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셨던 그 삶이 온전히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임을 하나님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하루에도 놓치지 않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눈이 우리에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예수님께 하듯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기쁨과 평화가 온전히 우리 사랑하는 송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우리 사랑하는 송도들이 살아가는 그 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일터 위에 삶의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샬롬이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샬롬의 완벽함이 하나님 우리 송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우리 사랑하는 송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서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그 완벽한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 비춰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10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에브라함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의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오. 그의 통신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전에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이 모든 열방 가운데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든 천세계 모든 민족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난 후에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의 영혼들이 구원 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교사님을 통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 그대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복음의 역사들이 하나님 모든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하나님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천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하나님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누려지게 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열방 가운데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 이번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분명하게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교사님들 하나님 십 년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완전한 자로 완벽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완벽한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사랑하는 성교사님과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음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전세계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